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고위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우리 고위 친구들도 지금 한참 내신 준비하느라고 서서히 바빠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3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보는 첫 평가원 모의고사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 고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관심에 조금 떨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고위 때 매번 여러분들 선택해서 보는 모의고사들 한 번씩 보면서 내가 고3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과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내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 가는데 유리한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국의 수험생들이, 전국의 우리 고위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로 와가지고 채점을 하고 그러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9월 달에도 한 번 더 있고 하니까 그때 반드시 좀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그래도 좀 제대로 한 번 보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아직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기학년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현재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 출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죠. 대개 대부분 1단원인 고체 지구 파트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날씨의 변화 일부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출제 범위가 일부만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세세한 내용, 세세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학원 선택에서 시험 바보는 학생들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지구학이에요. 물론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죠. 어명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러면 최소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필수적인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전략적으로도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점수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갈 수 있는 그런 과목과 선생님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지구학원 선택을 해서 매일에는 선생님을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륙이동설 내용이죠. 대륙이동설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보통 1번 문제는 정답률이 참가의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참가의 의의를 두는 우리 수험생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참가의 의의를 두는 학생이 한 16% 정도 됐나 봐요. 1번 정답률이 84% 정도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혹시 1번 아 난 틀렸는데 그럼 나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고 1번 문제 정답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어쨌든 모든 시험에서 1번 문제 꼭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대륙이동설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다음은 베게너가 주장한 학살이 등산하기까지 과정을 나타낸 건데 자 베게너가 제일 먼저 대륙이동설의 아이디어를 얻은 건 자 우리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의 한선 튀어나와 있죠. 대세양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의 한선 툭 들어가 있어. 잘라서 맞춰보면은 맞춰보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해안선 모양 이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대륙이동설 할 때 선생님은 항상 키워드 위주로 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맨 먼저 나왔던 해안선의 모양이 나오고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 떨어진 대륙에서 습곡이나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베게너는 대륙이동의 힘을 제시를 못했죠. 그래서 베게너가 판계가 분리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본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홈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맨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동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지만 물론 이제 홈스가 주장할 때도 인정을 못 받아요. 나중에 해양자 확장설 나오고 판구조론이 정립이 되면서 인정을 받지만 어쨌든 베게너는 대륙이동의 힘을 설명을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역번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이다. 맞네. 그 다음에 니은번 베게너는 대륙이동한 원동력을 맨틀대류로 설명한 게 아니라 설명을 못했어. 베게너는. 디귿번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고생대말 빙하흔적 빙하 동그라미 쳐보자. 그러면은 베게너가 제시한 다른 증거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죠. 사실 문항번으로 따지면 2번이니까 매우 쉬운 문제야 돼. 그리고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 우리 고3 친구들한테는. 근데 우리 고2 친구들은 이런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그리고 약간의 물리적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은 지구 자기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내버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수능 선택에서는 이런 2번 문제는 100% 맞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자기장의 정자극기일 때라는 표현이 있지. 정자극기. 정자극기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하고 똑같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랑 반대로 역자극기일 때가 있어. 역자극기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랑 반대일 텐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주로 복합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자극기일 때 복합과 위도의 관계를 왼쪽에 그래프로 준 거고 그리고 표는 어느 대륙에 아마 인도 대륙일 겁니다. 어느 대륙의 한 지역 A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암석 실효의 연령과 복각을 나타낸 건데 그럼 복각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정리를 해둬야 되냐면 이 문제는 정자극기만 주긴 했지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북방구하고 남방구가 바뀌진 않아요. 여기 우리 지구의 적도가 있다 치고 그럼 북방구하고 남방구는 똑같은데 복각은 나침판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을 이용해서 복각의 부호를 결정하잖아. 그런데 이게 정자극기의 북방구에서 형성이 됐으면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고 남방구에서 형성이 됐으면 복각이 마이너스야. 그리고 역자극기일 때는 북방구에서 형성이 됐으면 복각이 마이너스고 남방구에서 형성이 됐으면 복각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정자극기니까 과거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야. 남방구 쪽에 있다가 3800만 년 이후에는 복각이 플러스니까 북방구 쪽으로 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방구 쪽이 있다. 대륙이 과거에는 남방구 쪽이 있다. 정자극기니까 북방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그리고 복각은 우리 지리상의 북극하고 자북극의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자북극의 복각이 플러스 90도 자남극의 복각이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정자극기에는. 그러니까 복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각이 크기가 커져야 돼. 복각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유도 지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0도에서 복각이 마이너스 쪽으로 크기가 커지거나 플러스 쪽으로 크기가 커지면은 각각 북이 90도 남이 90도 고유도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남방구에 있었으면서 복각이 작아지잖아. 그러면은 남방구의 고유도에서 저유도 쪽으로 적도 쪽으로 간 거야.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리고 적도를 지나서 복각이 플러스인데 값이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계속 북방구에서도 고유도로 이동한 거지.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 대륙은 계속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업번.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번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게 복각의 크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숫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유도보다 고유도에서 크다? 개념적으로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니은번. 최근 7,100만 년 동안에 A는 계속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 다음에 기업번. 현재 A는 북위 30도보다 북쪽의 위치에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북위 30도에 복각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 0하고 40 사이를 딱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쫙 내려오면은 복각이 플러스 40도보다는 좀 크게 나오네. 근데 현재 복각이 플러스 36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 이쯤에 있다는 얘기야. 이쯤에 가서 그러면은 쭉 가서 위도를 읽어보자. 여기가 북위 30도인데 북위 30도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번은 잘못된 거지. 그냥 북방구에서 저위도면은 남쪽에 있어야 되니까 북위 30도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데 정답률이 37%죠. 답이 1번이잖아. 근데 보기 기억만 봤는데 이제 이 1번보다 더 많이 고른 친구들이 4번을 골랐어요. 4번이 4번 고른 학생들의 비율이 47%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1번은 보기가 기억입니다. 4번은 보기가 니은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풀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 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수능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거 이용해서 조금 더 이거 응용해서 어렵게 만들면은 중킬러까지도 문제가 나오거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온 거. 내년 아니죠? 올 겨울 방학 때부터. 여러분들 고3 선배들 11월 수능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3이잖아.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런 문제 같이 풀어갈 겁니다. 자, 다음.